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8월 13일 날 여러분들 기자회견 이유는 그냥 우리말로 치면 2판 4판 깽판 전면전에 들어간 거죠. 완전히 전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전에는 뭐 딴 게 있으면 정권 타도죠 뭐. 정권 타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계곡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될 수도 있다. 비상사태는 당이 아니고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뭐 아주 전력이 화려한 jtbc 뉴스룸에 가서 15일 날 이야기했네.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 발언에 대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을 포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들이 있다. 대통령이 계곡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진짜 욕 나옵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 그만 욕하시고 정계에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둥이만 나불나불 철학은 부재 배신자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철없는 아이가 당대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대표를 만들어 준 거지 뭐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여론조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11분 뒤에 또 11분 뒤에 23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96%였고 뒤에서는 95%입니다. 당 내본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100명이 했을 때하고 2300명이 했을 때하고 거의 뭐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11분 전에는 1100명 했을 때는 96% 2300명 했을 때는 95%. 압도적인 다수 95% 이상이 뭐죠. 이준석이가 당 내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는 뭘 믿고 그러는가 그런 의문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믿는 것이 없이는 저렇게 나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국힘당의 자업자득입니다. 국힘당의 자업자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업자득인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들이 자업자득인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든 선거 결과든 무엇이든 대장관에서 이런 만들런지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다 방관했지 않습니까. 다 몸을 사렸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국힘당의 자업자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고 대한민국 여러분 살아있는 국민들의 자업자득인 거죠. 여론조사 결과든 선거 결과든 무엇이든 다 제조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OEM 방식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댈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여러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죠. 뭐 화를 내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도 뭡니까. K-보팅이가 만들면 되는 거지. 뭘 어렵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지금 이준석 사태의 본질은 이준석 사태의 시작된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여론조작과 여론선동과 선거결과 조작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견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뭐죠. 이준석이 나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론선동과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으로 결국 비용을 치르고 고통을 다룰 거고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출기차게 방송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못 고치면 이게 나라가 완전히 가는 거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준석 문제를 이준석의 이런 분탕질이나 이준석의 성품만 주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거대한 여러분들 시나리오와 거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